성냥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기초래는 이거에요. 시벤이... 기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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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 이끄게요 봐라 너희 모야 하 파 로스 게 라자 앗 앗 앗 이곳에 이끄게요 뼈 자 제 국교 국교 봐봐요 어떤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왕의 왕의 부하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에요 다음 페이지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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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이트로 할 것 같은데 왔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나이트로 할 것 같은데 여루살렘 자까르 운기 디발머나이 내 맹 서하였다 거르 서까 해 서까디 해 아텍 셔틀 서하멋 해 거야 너해 뭐야 여루살렘 게리에 니껄 보라 그래서 왕 이 사람이 말했어요 왕의 팀 이 사람이 왕의 부활하고 있어요 뚜둔 네 봐봐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사람이 물어줬다고 했어요 왕이 이 사람 좋아요 그래서 물어줬다고 했더니 이거 진짜 이걸 가리게 했네요 탕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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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다 와 나 왜 돈치 오우 저거 왜 하는지 알아 몰라요 당신의 통 그냥 울려 그러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싯바람 부위인데. 봐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예우살렘은 다시 교회를 다시 구추려고 했어요. 그레이스 쌓였어요. 공이네요. 내가 맞았어. 다음 페이지. 그래. 나 좋은 생각 났다. 봐봐. 어떤 소리죠? 하여튼 이거 드릴게요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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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미 자유를 알려주세요. 아이고. 그러니까. 이 사람이 느낌? izard. première raw 나나르라고 생각하면 연수가 생각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힌디본 힌디 사람들 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설명을 해야죠 공 아우 워턱 워턱하고 뭐지 워턱 그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동 멕출리 파톡 더라해 파톡 그리고 파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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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디콘 티 키야 더부 운홍네 니왈홍 깝궈 님 model 니 마르르 거르나 아 MON 끼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짓는 걸 도와줬어 오 게이트가 파떡이에요 게이트가 파떡 그래서 다른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사람이 집을 만들고 있네요 담배 뚜에 문을 붙이면 똥 이제또라고 써있어요 운 게 노쇼만 후세 빠른 제세 제세 제세가 뭐예요? 제세? 제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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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어때요? Just now. Come on, 다음에 또.